너무 맛있다 진짜 오늘 먹을 음식은 김 깔아주고 감기름밥 깔아주고 소고기 진뿡 바베큐 소스 뿌려줄게요 잘 말아줘 고기만 해도 맛있어 쌀국수 준비했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오랜만에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직접 만든 소고기 김밥 우와 몇 개급인데요? 육즙이 진뿡 진짜 진짜 맛있다 우와 오늘 먹을 음식은 김 깔아주고 밭 샛잇 노릇노릇 삼겹살 섬장 듬뿡 鼻 few 줄게요. 와 한 번 먹어볼게요. 깨장 먼저 한입. 으응 과점 만든 김밥 얼마나 맛있을 것 같아? 맛이 없음. 상해. 으으아 다음에는 어떤 김밥을 만들어 먹어보지? 여러분들 꼭 드셔보세요 적극 추천. 오늘 먹을 음식은 김 깔아주고 깡기름밥 깔아주고 숯불치킨 올려줄게요 마요네즈 듬뿍 나는 마요네즈에 빠졌나봐 잘 말아줘 잘 눌러줘 쪼쪼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너무 맛있는데 진짜 맛있다